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8일 목요일 아침 스팟 시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가지 해외정시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정시 체크하기 전에 어저께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그리고 비핵화 시사 이러한 소식들을 북한 특사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허위적인 발언 우리나라 정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EU와 또 여타 철강이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관세를 매기겠다 했는데 일부 국가를 고려해서 일부 국가는 그 제재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무역전쟁도 약간 초강세보다는 약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발표되고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오늘 만기일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오늘 내일 정도면 잘 지나고 나면 큰 걱정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시장 한번 보죠. 미국시장 장 초반에 조금 밀렸으나 낙폭 만회해서 마이너스 0.33%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장 초반 하락폭을 만회해서 플러스 0.33%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역시 나스닥이 모양이 더 좋죠. 정고점 인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저점을 이제 확인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플러스 1.0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야간시장 잠깐 체크해보자면 요. 야간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 플러스 0.66% 선물 2.05%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플러스 228개약으로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은 미국 선물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듯 합니다. 자 미국 다우 선물 지금 마이너스 0.02% 보압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0.06% 하락이니까 보압으로 지금 시장 펼쳐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미국의 영향에서 선물 영향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장시장 했습니다. 우리나라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플러스 코스피 0.68%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자 21을 일단은 돌파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플러스 0.82%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21과 60일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다 하겠고요. 자 코스피는 20일 돌파 시도 나왔으니 쭉 강하게 상승 나와서 2450.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까지 빨리 반등 시도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일 전일 여기 2413라인 여기를 돌파 갭 상승해서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양호한 흐름이다. 그리고 전일의 보점인 2429라인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내느냐가 중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지되어야 되겠죠. 2400은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자 전일 저점 여기 인근은 845에서 840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요. 자 여기 850라인 850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일단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 393억 고스닥에서도 26억으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마이너스 227개약 매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기간이 오늘도 좀 마이너스가 잡히고는 있네요. 자 프로그램 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자 한 300억 정도 숙매수 잡히고 있으니 오늘 숙매수 기조만 쭉 유지된다면 장 반등하는 데 더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별 정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주도주 군들이 변화가 포착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삼성전자 IT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서 반등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할 때 IT가 주도주였거든요. 그 이후 바톤을 이어받고 이어받고 해서 자 IT 전기전자는 조금 조정권에 들었었는데 이제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도주가 IT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자 눌림목 주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접근해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도체 그 다음에 세탁기 이런 부분들 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뉴스를 잘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선주 조선주가 새롭게 주도주군으로 나서고 있다는 느낌이 포착이 되거든요. 자 현대미포 양호하고요. 현대중공업도 강한 상승세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전일 겁나겠던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다 양호합니다. 자 개별조 한번 체크해볼까요. 삼성증권 60일을 깼습니다. 60일 이것을 빨리 돌파하는게 이제 관건이라 하겠구요. 38,500원대 지지여부 그리고 39,600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자 전일도 외국계 매수가 들었고 기간에 매도세가 좀 있긴 한데 외국계가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소폭상승 60일에 지지를 받고 있구요. 여기 라인 7만 8,900원 라인과 8만원 인근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내느냐 가 중요하겠고 그것이 돌파 시도가 강하게 나오면 이것도 20일 돌파 나와서 정고점 인근 박스권 인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증권은 재빠르게 4만원대 그 이전에 60일 이평선을 재빨리 돌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저점들을 확인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특별히 악재가 없는 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오늘 만기일만 잘 넘기고 나면 내일 또 그 다음주 반등 시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것이 상당한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밑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2450 인근까지 반등하는데 큰 무리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파생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어떻게 등락이 좀 있을지는 몰라도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판단되어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